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공공도서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이색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도서관에서 직접 집 앞까지 책을 배달해주고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안전하게 소독된 책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. 지자체별 이색 도서 서비스를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임시 휴관 중인 광명의 한 도서관이 오전부터 분주합니다. 직원들이 책 배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장한 책을 사전 신청한 이용자의 집 앞까지 무료로 가져다줍니다.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 있는 덕에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수원의 한 도서관은 예약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회원증 검사를 한 후 깨끗하게 소독된 책을 빌리는 일종의 워킹스루 형태입니다. 도서관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감염 우려를 최대한 줄인 겁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빌리러 올 테니까 열심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힘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도서관인 스마트도서관은 연중 무휴 운영도입니다. 역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돈을 쉰 세 곳에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독서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동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전자책 도입이라든가 책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과 앱을 통해 만여종의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고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과 강좌도 다양하게 진행 중입니다. 경기지휘TV 최창순입니다.